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 세상이 어째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순식 씨 아들 학폭 피해자들 문제를 어디서든 조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학폭 피해자의 동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원도의 명문 사립학교다 이런 걸 봐 가지고 민사고에서 발생한 사건 같습니다. 민사고는 기본적으로 기숙사이기 때문에 좀 폐쇄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학폭이 8개월 이렇게 지속된 것은 학교 측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극심하게 봤겠습니까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정순식 씨가 법을 잘 아니까 가해자하고 일단 사건이 터지게 되면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민사고책에서는 그걸 분리하려고 했지만 이쪽에서 계속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1심 2심 대법원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계속 학교를 가해자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이었겠습니까 저는 참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정의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참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아마 정순식 씨를 고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순식 수사 착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마 공직자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을 노출시키는 것을 일부러 가렸다.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성까지 본인이 가렸는지는 알 수가 없고 동시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친분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그런 법무부 장관하고의 그런 동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한 실상 이라는 것은 이번 건은 정순신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경찰청장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가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알아내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이다는 거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인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해비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언론의 움직임들도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도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알 가능성이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레진아 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사고라는 것은 도심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레진아 님 말씀이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 코나에 몰려 집단 괴로움을 당한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점을 제가 조명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전승식 씨가 대법원까지 끌고 가 가지고 어떻든 간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좀 비열한 일이고 학교 측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지만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내가 상상만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 힘들었는지 그게 너무나 참 부당하다는 거죠.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죠. 이게 한국경제신문 내용입니다. 학폭 정순식 아들은 서울대를 갔는데 피해자인 피해 학생들을 권한응을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다.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했지만 2021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퇴 이후에 해외로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은 권력자들의 성추행 문제들이 문제가 됐을 때도 마지막까지 피해 여성들을 공격하거나 이지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듬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여러분들 중한 범죄가 어느 폭력이거든요.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보면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비하거나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범죄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여러분들 저지른 자하고 범죄 피해자를 몇 년 동안 같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정순식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학폭 이력에도 명문대학에 지나간 것과 달리 피해 학생은 졸업 이후에 이듬해까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훈 유명 자율형 사립과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 씨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급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 했지만 그해 대학에 지나가지 못했고 이듬해인 2021년 3월에는 대학에도 지나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결석이 잦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번에 결석이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땠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a 씨 뿐만 아니라 정 씨에게 유사한 방식의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2018년 자퇴 이후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7년 자사고 입학 이후에 a 씨의 출신 지역과 외모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씨의 괴롭힘에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전혀 보호를 못해 준 거죠.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제는 2018년과 2019년 기간에 피해자 a 씨는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을 순탄하지 않기지 못했고 가해자 정 씨가 전학 결정을 받고도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a 씨가 등교하지 못한 날이 상당했으리라는 시해석도 있다. 버젓이 뭡니까 가해자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다 제공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가 범죄라는 사실을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뭡니까 인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정순식 변호사에 대해서 나는 정말 책임을 묻고 싶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유사한 아들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 아들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네 생각이 뭐고라는 것도 많이 강조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손에 이런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이 폭력이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것이 뭔가 어느 폭력도 속한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가해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중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예사롭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그것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ac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가해 학생의 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서 2018년 6월 29일 나오고 이더메인 자사고에서 다른 고등학교 전학을 했고 그게 뭐 다 본인은 챙길 건 다 챙긴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타인의 어떤 그런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이분 사건을 한국경제가 여러분들 피해자 학생들 입장에서 조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본 거죠. 댓글 쓸 때도 여러분 좀 격조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난 참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폭력당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는 뭐 그게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애플님 뭐 이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애들이 무슨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 피해자 가해자 문제를 또 정치적인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논평의 주제는 피해 학생들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학교 측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재가지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한 데는 정순식 변호사가 그 끈을 사과하고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정을 끌어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갔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 자식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폐쇄적인 공간인 기숙사에서 가해자하고 이런 피해자가 동일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다닌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여러분 보실 때 그걸 가지고 현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무슨 공격 소재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여기서 주목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김소연 변호사 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은 바가 없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런 소명 기회를 주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가 어느 폭력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느 폭력이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피해자가 이 정도로 뭡니까 상처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느 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러면 어른들이 뭘 해야 됩니까 민사고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뭘 해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다고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를 엄청 심하게 받았으니까 분리를 시켜야 내가 주장해서는 왜 분리를 못했냐 이야기죠. 민사고나 학교에서 왜 분리를 못했냐 여러분들은 뭡니까 양비로는 나갈 것이 아니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자식이 민사고라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보냈는데 자기들끼리 뭐죠 어느 폭력이 발생하고 아이가 이제 정신을 못 질 지경이 됐다. 그럼 누가 그걸 보호를 해야 됩니까 이걸 소송을 걸면 뭡니까 나는 다른 나라 같으면 엄청나게 뭡니까 가해 학부인이나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성폭력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 여성들을 많이 공격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야만적인 사회인 거죠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왜 분리를 안 했냐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를 분리를 못한 것에 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훨씬 더 상처가 깊어졌다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고 학교의 책무고죠 그걸 정순식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기술자니까 검찰 여러분들 현직에 있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걸 2심 3심에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은 학적부에는 언어폭력이 안 적히니까 서울대를 간 거고 그럼 그 사이에 피해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부모 같으면 뭡니까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한편없는 친구들인 거죠. 부모도 행편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죠. 정순식 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화살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오늘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현재 본인들이 이실직구하지 않은 가족적인 문제는 알 수가 없다. 분명히 한동훈 씨에 대한 일정한 면제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흔들려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안 하면 박은순 씨 사건이 터졌으나 오근훈 씨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집요하게 뭡니까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은 여성 여러분들 피해자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을 뭡니까 왜곡하는 데서 다 오지 않습니까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다른 학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가해 학생이 누군지 피해 학생이 누군지 그래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일단 분리시켜야 되고 피해자를 딱 보호하면 가해자를 전학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정순식 시절은 법정으로 끌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만일 발생했으면 학교가 술을 당할 거라고 소송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사회의 다른 사원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자식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실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이야기죠. 김소연 변호사가 민사고 출신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민사고 출신이니까 학교를 보호하고 싶겠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순식 씨가 법정으로 끌고 가든 아니든 관계없이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전부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각에 대해 여러분들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학교는 왜 여러분들 질질 끌었냐 그럼 본인이 검찰에 있는 권력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네요. 교장이 분리시키라고 지시를 내리면 될 것을 방치했다면 학부모와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 자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찌그림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했지만 오늘 한국 경제가 피해 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조명을 한 겁니다. 학교가 당연히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걸 분리해야 되는 거죠. 진짜 소송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이 뭐냐 옳은 게 뭐냐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민사고 들어갈 정도면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